지금 나무가 죽어가 썩어져서 이건 일부러 잘라낸 것 같네요 잘라낸 나무에 버섯이 또 이쁘게 달렸습니다 비가 와 놓으니까 약간 이제 펴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홀무버섯 하는건데 얘가 이제 자실증이 어렸을때 보면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때 막을 막이 열릴 때 그때 최고 이쁘고요 주름살이 중심생에서 옆으로 쫙 퍼지는게 하여튼 이쁜 버섯입니다 그리고 요 버섯은 나무를 잘라 놓은지 한 2년 지나고 난 후에 한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면은 이 나무 나지가 않아요 요것도 이제 저 숙주목에 숲이 있을 때 껍질이 있을 때 그 때만 자라는거니까 골무버섯 하여튼 뒷면이 예쁜 버섯이니까 또 골무 닮았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엄마들 바느질 할때 찔리지마라 하는거는 꼭 골무 닮았어요 골무버섯 요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뭐 귀하지도 않아요 마음먹고 작정하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버섯이니까 한번 저 다니시면서 요런 버섯이 있다는거 아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1타 2피라고 요거 저 저 모기 버섯이 하나 있네요 우리가 저 재배하는 모기 이건 저 이름이 흑목이로 바뀌었다 했지요 유전자 검사에 보니까 흑목이였다 그만큼 모든 대한민국 모두 박사들까지 박사님들까지 이걸 모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저 DNA 기술 뭐 개념 프로젝트인가 뭐 있대요 보니까 이런다 배열하는거 그걸로 보니까 이제 여기에 흑목이라는게 밝혀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버섯에 대해서 아직 미비하니까 그 이 야생버섯 도감을 통해서라도 미미하게나마 이 버섯을 많이 알려주고 정확하게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장패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출발해볼게요 네 또蹴片 네 또 traz스프레인지 네 또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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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